세상에서 가장 핫한 지옥 솔로 지옥. 오늘부터 두 개의 지옥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. 대박, 대박. 그날이 왔다. 지금 하정 씨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. 오늘부터 전쟁이다. 전쟁이야? 기대된다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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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진석 씨 보니까 반가워하네. 일단 보자마자 너무 웃겼어요. 사실 왔을 때 오빠가 자꾸 아이컨택으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. 그래서 티를 낳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티날 것 같아서 좀 일부러 피했거든요. 근데 아무도 없다. 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 봐.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다며. 바다에서? 언제 보여줄 거야? 나는 말고. 난 관전할래. 여기 있다가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어. 그래. 잡아달라고. 잡아달라고? 알았어. 어떡해. 너무 좋아. 둘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. 너무 좋아요. 제발 끝까지 가라. 5년 만난 커플 같아. 진짜 제발. 잡아달라고. 잡아달라고? 알았어. 등장, 등장. 뭐하고 있을지 궁금한데? 못 봤던 사람들이 또 있겠네. 되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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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새로운 분들이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진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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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눈에 띄었던 첫인상은 시은 씨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속 여기서 지낼 거니까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눈에 띄셨던 분은 민우 님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게 생긴 외모에 뭔가 좀 순둥순둥한 느낌이셔서 약간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은 했어요. doesn't matter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테이블이 다 길어졌구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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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자연스럽게 리드하면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괘씸했고 한편으로는 질 때도 좀 낫고 난 지옥도에서 어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새로운 사람이랑 둘이서 또 도란도란 얘기했을 거 생각하니까 좀 그랬어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안녕. 오랜만이네요. 청국도 재밌었나요? 그냥. 그렇구나. 오고 가는 이 눈빛들. 어떻게 되냐. 벌써 피말려. 또 블루베리 파이 먹었어요. 어... 네. 뭐... 먹었죠. 먹었어요. 얼굴 표정이 너무 좋네. 잠을 좀... 잘 잤어? 자서. 그날은 너무 잠을 못 잤고. 그렇구만. 그러면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? 오빠 오빠. 안 말해줄 거야. 오빠? 우린 오빠일까? 너일까? 왔을 때 태선 씨가 바니 씨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. 뭔가 여자의 느낌으로는?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. 오셨다. 오셨어.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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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살아 돌아오셨네요. 살아 돌아왔습니다. 잘 지냈어? 파이 먹었어? 파이 먹었어. 민규 씨는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과 천국도 다녀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낼 날들의 경쟁 상대가 또 될 수가 있고 자극도 조금 됐고 좀 오늘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본능적으로 여자분들부터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은 딱히 인상에 깊었던 분은 없었어요. 저는 제 경쟁자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독보적인 매력이지 않을까. 전 것 같아요.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제가. 우와, 샤오 미 더 머니. 그런데 좀 살벌하지 않나, 이게. 나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뭔가 팽팽한 미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? 눈빛들이. 너무 지금 숨죽이고 봤습니다. 너무 재미있다. 우와. 와. 와. 한글자막 by 한효정